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신나는 피아노 반주 완성 교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피아노 수업을 할 저는 이은비입니다. 오늘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떤 식으로 강의가 구성되게 될지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. 나는 개이름밖에 몰라, 나는 바이엘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, 이런 신분들 내가 이 강의를 따라갈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강의는 바이엘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부터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교재는 신나는 피아노 반주 완성이라는 교재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. 되게 체계적으로 난이도별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니까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수업을 하실 때 제가 잠깐 멈추시고 몇 번 연습을 해주세요. 아니면 끝나고 나서 연습을 몇 번 해주세요.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. 그때 꼭 같이 연습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. 피아노는 기능이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금방금방 사라져요. 내가 오늘 시간이 많아서 한 오늘 50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내일하고 내일 보니는 조금 쉬어야겠어. 생각을 하시고 오늘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내일 모레가 짓습니다. 그러면 그 연습량이 어떻게 연습했던 거 그대로 남아있을까요?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.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이쪽까지 레벨을 올려놨어도 꾸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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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강의를 하루에 하나씩은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과 저희 레슨을 꾸준히 병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